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 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를 스마트하게 먹기 위한 방법으로 오메가3 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용성인 비타민 d 와 오메가3의 기름이 서로 잘 녹는 이유로 안정적으로 위와 장에서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를 단독으로 따로 먹기 보다는 생선 기름이 주성분인 오메가3 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같은 영양제라도 흡수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비타민 복약 상담을 하다 보면 영양제를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십니다 비타민 d 와 오메가3 이 두가지 영양제를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인지 알려드린다면 좀 더 효율적인 비타민 d 와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는 지용성 비타민이며 오메가3 역시 생선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이 많은 점심 식사 후 또는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시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오래 머무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로 이상 과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축적됨으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용법 용량을 준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 연령대에서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이는 만큼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는 뼈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속의 칼슘은 비타민 d 의 도움을 받아 뼈에 저장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는 매우 연관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가 부족하면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해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d 가 충분하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암 예방 효과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하면 암 전이가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아토피 개선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를 충분히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처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를 추천하는 의학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가 모자라면 평소보다 빠르게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일에 집중력을 잃고 기억력이 나빠지며 스트레스 불면증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합니다 쉽게 붓고 관절이 아프고 부통이나 통증이 심해져 근육통이 지속되며 비관적이고 우울한 감정으로 몸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타민 으로 비타민 c 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타민 d 도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비타민 입니다 대부분 비타민은 식품을 통해 섭취되지만 비타민 d 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메가3 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중금속 오염 문제로 오메가3 를 추출한 어종이 작은 크기일수록 중금속 문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dha 는 두뇌 발달에 필수적으로 성장기 아이들 지능 발달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막막세포를 구성하는 지방산으로 안구 건조 개선 등의 효능이 있으며 epa 는 혈행 개선 및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속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오메가3 는 다른 조건들은 지나치더라도 반드시 rtg 오메가3 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흡수율과 순도 유효성분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혈중 epa dha 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비타민 d 와 오메가3 를 함께 복용하면 좋은 이유는 비타민 d 가 암을 비롯한 질병 발생 숫자를 낮춘다는 겁니다 오메가3 는 뇌졸중이나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비타민 d 와 오메가3 는 그 성분과 기능이 달라서 함께 섭취가 가능하고 두 성분 모두 지용성이므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소화 흡수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